3선 의원으로 제9대 영주시의회 전반기의장의 만장일치로 선출된 심재현 의장은 LG 헬로비전 신년대담에서 시민을 위한 의회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에 운영하는 행복민원실은 민원인이 직접 시의원을 만나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얘기하는 대표적인 영주시의회의 시민소통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2019년에 처음 문을 연 후 지난해까지 모두 100건이 넘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영주시 청소년의회도 확대합니다. 올해는 더 많은 청소년과의 소통을 위해 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청소년의회 교실을 열고 학생들과 모의의회 체험을 진행합니다. 또 주민이 직접 조례를 발안하는 제도인 주민조례발안제의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시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힌다는 목표입니다. 심 의장은 시를 이끌어가는 양축인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공동의 목표를 잘해나가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서로를 믿으면서도 지켜보는 것이 균형 유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심 의장은 시와 함께 시민공청회를 주기적으로 열어 주요한 지역 현안에 대해 시민이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의 장을 넓히고 싶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제구대 영주시의회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열린의회의 운영을 통해 참여와 소통의 의회가 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활동이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